저는 오늘 오사카 6일입니다. 오사카 시합하러 왔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노태양 선수. 오늘 노태양 시합 잘하지? 오늘 시합 있지? 잘 뛸 수 있어? 네. 지금 떠오는 태양입니다. 노태양 선수라고.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 지금 올해 1번 오사카 아시아 선수권대. 맞죠? 아시아 선수권대. 아시아 선수권대 왔습니다. 여긴 지금 1번. 1번 여기 취합장입니다. 이렇게. 1번 오사카에서 아시아 선수권 제트스키 대회하러 왔습니다. 역시 저는 9.10. 9.11. 엔들런스 종목에 나갑니다. 엔들런스 종목에. 여기는 경기장입니다. 이 배는 이사이. 재팬 이사이 배입니다. 이 배는 가격이 한 1억 5천대. 풀투닝입니다. 카본이고. 풀투닝이고. 이것도 외국 배들 다 프로드 배들입니다. 프로드. 이건 미국. 미국. 이 배도 일본서 투닝했는 배고요. 배 투닝했고. 이거는 태국 배. 태국. 저분이 바로 재팬 메켄이에요. 저분이 지금 현재 전세계에서 지금 탑 치고 있죠? 탑. 이것도 이번에 같은 접목 터보. 필리핀. 필리핀. 지금 오늘 6월 6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사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왔습니다. 이 배는 지금 우리 일본 이사이. 이사이 이거는 현재 일본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이사이 친구입니다. 친구 이래서 제가 나이는 내보다 조금 한두 살 접어요. 그런데 다 친구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빌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빌려서 제가 이 배로 나갑니다. 시트가 내하고 안 맞는데 잘 탈는지 안 탈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내하고 몸이 하고 내 몸하고 이 배가 맞아야 되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오늘 퇴퇴해 봐야 합니다. 7일날 한시 경기 있고요. 또 9일날 한시 경기 있습니다. 이 종목에 제가 뛰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제가 띕니다. 대학목재 대표 김진우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